부산 해운대 한복판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두 차례 집단 난투국을 벌였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관리 대상 폭력 조직원들로 확인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대응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남성들 간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에서 형, 동생 하는 사이에 30대 조직폭력원들인데 술을 마시다 집단 난투국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찰이 별도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서로 다른 파의 조직원들로 다툼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집단 난투국이 두 차례나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고 모두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1차 폭행 신고 당시 경찰은 깨진 유리문을 보상하겠다는 여성 일행들의 말만 듣고 3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유리 출입문이 깨질 정도의 큰 충돌이었지만 경찰은 폭행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출동한 경찰관과 폭력 조직원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2차 충돌 때는 아예 조직폭력배들 간의 패싸움이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현장만 배회하고는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같은 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흉기까지 동원된 터라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리지도 않았다. 그냥 순찰차 안에서 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현장에 있던 폭행 혐의자들을 현장으로부터 떠나게 하겠다는 의미 정도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위력 순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기 조치에 소극성이 상당히 많이 좀 나타나는 사안이 아니었나.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째인 어제 폭력 조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